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표현 연습 시간입니다 그간 제가 영어 소설 등을 읽으면서 익힌 표현이나 단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9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 표현 연습 24회 시작합니다 뒤쫓아 오다 계속 발생하다 나는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 스킨 오브 이스 티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다 어 슬리브 오브 스페이스 작은 간극 공간 당신은 믿을 만하다 신용이 있다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음성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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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